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미지 태그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이미지 태그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예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JSPEED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링크를 클릭해서 이 JSPEED를 실행을 시켜봤고요. 여기 보시면 예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이 첫 번째 예제는 IMG 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SIC로 이렇게 생활코딩의 로그가 저장되어 있는 플리커의 이미지를 SIC의 속성 값으로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렌더링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처럼 생활코딩의 이미지가 이렇게 로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체 텍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예제는 IMG 태그에 ALT, 즉 Alternative Text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이미지가 생활코딩 로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명시해줬죠. 그래서 만약에 이 브라우저가 로딩이 느려지거나 하게 되면 여기 생활코딩이라는 이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벌써 로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이미지의 SIC, 즉 소스에 들어가는 URL이 잘못된 URL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잘못된 URL이고 AIT로 Alternative Text를 입력한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깨졌다고 하는 마크가 뜨면서 여기에 생활코딩 로그라는 텍스트가 보이는데 이건 브라우저마다 좀 다릅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크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하고 있고요. 이 파일폭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예제인데 파일폭스에서는 생활코딩 로고라고 이 깨진 이미지 부분에 이렇게 Alternative Text를 표시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width에다가 50이라고 지정을 하고 50이라고 지정하니까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가 원래는 100 정도 되는데 50 사이즈만큼 줄어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width로 50만, 그러니까 width는 폭이잖아요. 폭만 지정을 하게 되면 높이는 그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 height를 지정을 하면 하여튼 200이라고 하고 제가 러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길게 늘어졌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 width로 5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러 눌러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높이 200에 맞게 폭도 자동으로 비율이 조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 아,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이미지 태그를 이렇게 썼는데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카피해볼게요. 예제를 좀 추가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이미지 태그 있죠? 이걸 런해보면 자, 제일 밑에 생활코딩이라는 이미지가 또 추가가 됐겠죠. 자, 그럼 이 앞에다가 제가 a라고 하고 href a 태그는 뭐였죠? 링크죠? open tutorials.org slash course1 이라고 하는 생활코딩 홈페이지를 링크를 걸고 이 img 태그를 a 태그로 감수한 다음에 런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가 렌더링 됐으면서 동시에 이 a 태그가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코딩이라는 이 텍스트가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생활코딩의 홈페이지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이 태그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중첩해서 사용하면 이 중첩된 기능을 그 구성요소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